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17년 3회 시험입니다. 마지막 시험이었죠.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다평 문제 저와 함께 풀어보고 또 문제 유형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문제입니다.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정원, 교체,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세요. 정원, 교체, 임명 대상 사업장을 얘기한다. 그죠? 자, 일단 여러분들 교재 해답 있는 거 덮으시고 흰 백지만 내셔서 저하고 같이 간략하게 내가 적을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한번 적는 겁니다. 항상 제가 지금 실기필다평 문제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. 꼭 따라오셔야 됩니다. 바로 해답을 보는 거하고 아, 내가 지금 답을 적어야 된다. 이렇게 뇌를 자극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랬죠. 그죠? 자, 정원, 교체, 임명, 대상, 사업장은 참 중요하다 했습니다. 중 3들의 연 평균이 삼삼하다. 이렇게 외웠던 거죠. 중대재해가 3건 이상 발생하는 경우, 그 다음에 연간 재해율이 평균 재해율보다 2배 이상인 경우입니다. 그 다음 관리자가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그리고 3은 직업성 질병자, 직업성 직업병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, 그것도 화학적 인자로 인하여 이렇게 말을 붙여주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. 여러분들이 핵심을 정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말은 이제 따듬어 가시고 조금씩 맞춰 나가시면 충분히 좋은 답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중대재해, 지금 보시면 이 중대재해와 평균 재해율이다. 그죠? 재해율이 2배 이상 아닙니까? 그죠? 중대재해와 재해율이 나오는 경우, 이것이 나오는 걸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 정리를 했었습니다. 그죠? 항상 같이 하시라고 그랬습니다. 자, 중대재해와 재해율이 나오는 거는 안전보건개선계획,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. 안전보건개선계획에는 큰 덩어리가 3가지가 나오는데, 첫 번째는 포함사항이 나왔을 거고, 그죠? 포함사항, 기억하시죠? 교육 관련되는 거, 그 다음에 관리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, 그죠? 포함시켜야 되고, 그 다음에 작업환경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 넣어줘야 됩니다. 시설 개선 부분도 넣어줘야 됩니다. 그죠?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또 안전보건의 문제가 많을 수 있으니까. 그 다음 두 번째가 대상입니다. 이 대상부터 이제 재해율과 중대재해가 또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재해율은요,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재해율이 평균보다 높은 경우, 이건 숫자가 안 들어가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. 자,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죠.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자. 그 다음에 유해인자.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.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초과. 그렇게 해서 여기는 수치가 안 들어가요. 재해율이 높은 경우, 중대재해가 높은 경우,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. 이렇게 세 가지일 때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고. 세 번째는 진단기관의 진단을 받아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 사업장이 있었습니다. 여기에도 중대재해와 재해율은 별로 간다고 했습니다. 자, 먼저 재해율이 그냥 높은 사업장인데 여기도 똑같은 리가 없지 않습니까? 재해율은 높은 사업장이거나 두 배 이상이나 두 가지 종류밖에 없거든요. 그럼 여기는 틀림없이 재해율이 당연히 두 배 이상인 경우가 되겠죠. 평균보다. 그래서 두 배 이상은 여기와 똑같은 두 배 이상입니다. 그 다음 중대재해는요. 이 재해율을 그대로 가져 내려와서 한 번 더 쓰라고 했습니다. 재해율이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이라고 적어주시고. 그 사업장 중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.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렇죠?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가 정리가 됩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이죠. 물론 이 앞에 또 말을 따듬아 가셔야 돼요. 작업 환경이 불량하다든가. 아니면 누출, 화재, 폭발. 이게 중대 산업사고 아닙니까? 그렇죠?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. 네 번째는 뭡니까? 직업병이 나오죠. 직업병이 직투 두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. 여기는 세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. 이렇게 다 모아놓고 정리를 한 번 해보시면 일목요연하게 혼란도 방지하고. 그렇죠? 헷갈림 현상도 방지하고. 그렇게 해서 정리가 아주 잘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중대재해 재해율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다시 한 번 정리하십시오. 물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 나오면 또 그냥 떠날 수 없죠. 그렇죠? 이회 위험 방지 계획서도 정리하셔야 되고 공정안전보건서도 정리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점점 이제 쉬워집니다. 그렇죠? 자, 한 번 보겠습니다. 해당 사업장 연간 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율이 두 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세 건 이상 발생한 경우. 그 다음에 관리자가 3개월 이상 직무를 수용할 수 없을 때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세 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절대 또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아직까지 혹시나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십시오. 신체 내에서 1리터의 산소를 소비하면 5kcal의 에너지가 소모되며 작업 시 산소 소비량 측정 결과 분당 1.5리터를 소비한다면 작업 시간 60분 동안 포함되는 휴식 시간은 했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휴식 시간의 공식은 60에 2 마이너스 4 또는 5. 여기서는 지금 5로 하라 그랬네요. 그럼 5가 맞습니다.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. 그렇죠? 그 다음 2 마이너스 1.5도 1.5 그대로 하라 그랬죠? 그러니까 5와 1.5는 사실 1.5는 안 주어져도 되는데 주어졌다. 그렇죠? 그럼 쉽게 내준 거죠. 60분 가는 게 바로 60분 동안 가는 겁니다. 여기에 이 값을 넣어야 되는데요. E가 지금 작업할 때,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업 시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거든요. 그런데 이 값을 바로 주어지면 좋겠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위가 유심히 보시면 kcal 분으로 들어가거든요. 단위가. 여기 보시면 단위가 다 그렇게 나오죠. kcal 나오고 kcal 나오고. 그런데 이걸 조금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kcal 분이라는 것을 이 값을 바로 주지 않고 구해서 넣도록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앞에 보시면 1리터 산소 소비의 5kcal. 이걸 적어보면 그대로 적으시면 되죠. 5kcal인데 이게 1리터당 5kcal이다. 이 말이죠. 그리고 뒤에는 또 뭐라 그랬느냐. 분당 1.5리터를 소비한다. 산소는. 1.5리터인데 이게 뭐라고요? 분당 1.5리터를 소비하는 거죠. 결국 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분당 kcal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간단하죠, 그렇죠? 해당되는 내용을 딱 뽑아가지고 갖다 놓고 곱하기 아니면 나누기 하면 이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. 한 번 곱해보고 안 되면 나눠버리면 됩니다. 먼저 한 번 곱해볼까요? 곱하면은 리터가 밑에 있고 위에 있으니까 이거 약분이 되는 거죠. 아래위로 약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아래위로 약분되면 정리하면은 위에 kcal가 남았고 그렇죠? 자, kcal가 남았고요.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분이 있으니까 정리하면 내가 원하는 분당 kcal가 딱 나오는 거죠. 그러면 계산기 들고 5 곱하기 1.5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? 5, 5, 25, 7.5가 되겠네요. 그래서 7.5 kcal 분이 나오는 거죠. 이게 바로 뭐냐? 여기에 해당되는 이 값이 해당되는 겁니다. 그러면 다 됐습니다. 이제 7.5를 넣고 7.5 넣어서 계산기로 계산하시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. 그렇죠? 한 번 볼까요? 자, 7.5 kcal 분이 나오고요. 휴식시간 7.5를 대입하면 25분이 나오게 됩니다. 그렇죠?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. 자, 어렵지 않습니다. 혹시 여기에서요.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구하라.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럼 작업시간은 총 60분이기 때문에 휴식시간 60분 중에서 25분을 빼면 작업시간이 되는 거죠.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작업시간은 따로 또 무슨 계산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. 왜냐? 60분간 한다 했으니까. 60분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해야 될 것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? 하루는 8시간 아닙니까? 480을 넣으면 하루 동안 해야 되는 하루 동안 쉬어야 되는 휴식시간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. 480분 작업하는 동안에. 그렇게도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은 60분에 쉬어야 될 휴식시간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꼭 맞추셔야 됩니다. 우리가 필기할 때부터 이 문제는 많이 다루었습니다. 그렇죠?